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세옷과 최고 고급의 옷을 입고 그러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열나가면서 인생을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대문에 아주 불쌍한 거지 나사로한 거지가 있었는데 여기서 개들이 헌데를 핥더라 그 말은 몸에 병들어갖고 피고름 나는데 개가 핥떨 정도니까 방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땅바닥에서 개옥같이 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죽는 순간 천사의 도움으로 그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자는 날마다 더 오래 아무리 오래 살고 싶다 한들 인생은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부자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거지가 죽었을 때는 그냥 거적댁에다 둘둘 말아가지고 대충 아무렇게나 빨리 장례식도 없이 산에다 묻어버렸다고 보여야 되겠죠. 거짓인데 누가 뭐 잘해주겠어요. 아마 이 부자는 굉장히 성대하게 장례식도 거느리면서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시오.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육신이지만 우리 몸 안에 무엇이 있어요? 뭐요? 영혼 영혼 우리 보면 계속 육신과 영혼을 강조해서 제가 전도 편말 했잖아요. 영혼의 존재를 강조하기 위해서 영혼 영혼 영혼은 영혼이 죽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영혼이 영혼이 죽지 않기 때문에 죽은 다음의 세계가 있다. 이게 지금 큰 문제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한상을 보는데 두 가지 길이 있더래요.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갑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불못으로 막 떨어진 거예요. 뒤에서 미니까 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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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뒤에서는 안 보니까 막 밀려오더래요. 밀지 마라 필요 없어요. 계속 밀려오는데 그대로 해서 막 불못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한쪽은 아주 거루간 빗가운데서 가는데 아주 사람이 드문드문 희노지분 사람이 한낮이 가더라 이거예요. 이 부자가 죽는 순간 아! 정말 성과적이네.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 하나이다. 불못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많은 재물이 영혼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영혼의 양식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 돈 왜 예수 믿다 중단하고 왜 주일 성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하잖아 돈 돈은 잠깐 먹을 거 주지만 내 영혼하고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부자가 지옥과한 이유가 뭡니까? 첫째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부자라고 해서 지옥과한 거 아니에요. 부자로 산 거 좋아요. 그런데 그 이 땅에 잘 먹고 잘 있고 잘 사는 육신의 향락의 쾌락을 살다 보니까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저 그렇게 나쁜 일 안 했어요. 선하게 살라고 일을 썼잖아요. 거지가 우리 대문 앞에서도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봐주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니까요. 주님이 뭐라고 한지 하세요?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잘못이다. 오늘 지옥과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그냥. 왜? 죄가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영적 무관심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는 회개하는 건데 여기서 삼십째 아버지 아부라며 만일 죽은 자에게서 회개하면 살아나면 회개하리다. 이제 불꽃 속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알았어요. 아 내가 지옥에 온 것은 회개하지 않아서 왔구나. 회개. 이 땅의 제일 좋은 단어가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들어가면 죄를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십자가 피를 붙잡고 회개한 자가 가는 거지 천국은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하면 가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부자는 입술의 신자였어요. 여기서 아버지 아부라며 아니 불신자라면 아버지 아부라미라는 말도 안 해야죠.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았다는 걸 보면 껍데기 신앙 지금도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지 않으면 껍질 신앙입니다. 핵심은 키는 제가 고상한 설교 훌륭한 설교가 아니고 천국과 지옥의 정확한 키를 전하지 않으면 저는 싹 군대해버려요. 천국과 지옥이 가장 큰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죄 용서받고 천국과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지옥불에 가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 얘기가 그들이 아홀성이면서 너희들은 좋겠다 좋겠다 기회가 아직 있어서 좋겠다 기회가 있어서 좋겠다 하고 한 시간 말씀으로 드려요. 여기 땅의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내 사랑한 사람 정말 사랑한다면 지옥을 안 보내야 되잖아요. 최고의 효도가 뭘까요 내 부모가 천국 가게 하는 거잖아요 최고의 우정이 뭘까요 그 친구가 천국 가게 해야 되잖아요 최고의 유사이 뭡니까 내 자식이 지옥까지 안게 해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내 영혼의 깊은 잠에 빠졌는가 안 잤는가 뭘 할까 천국 가게도 관심도 없고 전도에 관심도 없고 그냥 이 땅에 좋아 먹고 돈이 최고야 하고 마음 생각이 세상에 빠져 있으면 그래서 영혼이 잠자는 거죠 무엇이 영혼이 잠자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가게 지옥이 믿어지고 생각이 난다면 내가 지옥이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위하고 무섭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부자는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거지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 부자 이름은 부자 이름이 뭐예요 없어 그냥 부자요 이름이 없다니까요 사람이 이 땅에 자기 이름을 들으려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성공한 것이 그래도 자기 이름 나타내고 싶어서 이잖아요 그럼 이 부자가 이 땅에 이름 없었겠습니까 이름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이 땅에 그러면 이 땅에 왕들도 여러분 우리나라 많은 왕들이 죽었는데 그 이름 기억합니까 관계없어요 그거 신경 안 써요 우리는 자기 이름이 생명의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없다니까요 없어요 자 한마디로 자기 자식이 하나님 자식이 된지 안 된지 잘 모르겠다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요 본인이 알 거 아니겠어요 본인은 알아요 미리 믿는지 없는지 자 거듭나자면 지옥 갑니다 지옥은 어떤 것인가 극일이 없어요 극일이 여기서 여기서 그 목이 탄 가운데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해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 불꽃 가운데서 고민 하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괴로운 거 그 고통 여러분 사람의 고통은 불 속에 당하는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거 1년이면 끝납니까 아니 1억 년만 돼도 끝난다면 희망이 있겠는데 시간이 가니까 1억 년을 어떻게 보내요 100년도 긴데 1억 년 5억 년 가도 영원히 불 속에 들어가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사건이 어딨냐고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딨냐고 지옥 가는 것보다 더 큰 일이 그 무서운 거 어딨냐고요 근데 너무 쉬워요 어떻게 되겠지 무엇이 어떻게 되겠지요 왜 몸부림쳐야 된가 여러분 다시 회복의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 간가 그러면 아버지 아보라미요 내 형제 다 서시는데 지금 저들도 안 믿고 있습니다 또 교회 다 해도 껍데기 신자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 죽은 사람의 살아나서 가서 말하면 이곳은 있다고 말하면 그들이 잘 믿을 것 아닙니까 그때 여기서 중요한 말이에요 나둬라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데 오늘 같으면 지금 목사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믿지 않으리라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회도 빤들빤들 잘 안 믿잖아요 처음까지 갔다 온 테이프 들고 책 줘도 안 믿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잡고 살아났어도 일부만 믿어요 다 믿었습니까 안 믿어 별말에도 안 믿어요 그러니 어떻게 자 그러면 왜 그럽니까 물어봐 이상하네 우리가 전도회도 그렇게 말도 안 듣고 빤들빤들하고 왜 안 믿을까 왜 좀 믿으면 쓸 건데 그러면 좀 싫 텐데 근데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아 뭐예요? 밭에 감춰졌다니까요 숨겨졌다니까요 감춰져 있어요 처음까지 여기 믿어진다면 전도급스에 물 믿듯이 여기 외비다 서로 두려고 아우성 칠 것만 안 보여 안 믿어줘 감춰져 눈이 감겨졌다니까요 감겨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 공부 잘하고 자학이 있어서 잘나서 있습니까 이것보다 은혜라고 은혜 여러분 예수가 믿어진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복은 예수가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어떻게 믿어져요 동경이 탄생했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성천에 다시 온다고 이게 성경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냐고요 그럼 우리가 왜 믿어지게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개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가 알 자가 없다는 개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령의 빛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다 에베스 2장 있죠 여러분 죽으려면 이미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불교 종교적으로 유교 뭐 절대 구원 못해 왜냐하면 죽어버렸다니까 완전히 죄의 허물과 영이 죽었다니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 내가 살아나고 살아나 이미 죽은 사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살려주신 영이 와야 돼 예수의 생명이 와야 돼 그분이 호흡을 하고 말씀을 대연해서 살고 그래서 생기야 들어가라 해서 군대가 일어나고 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려주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의 생명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 의구가 날까 그리스도든 바퀴 말아 서서 확실히 좀 말해라 마시오 애매모호하니 진짜 당신이 메시야요? 정말 메시야 확실히 좀 말해봐 우리가 지금 혼동이 난다니까 톡 까놓고 말 좀 해주세요 주님 뭐라 하겠어요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님으로 내 말을 믿지 않는다 딱 내 양이 아니다 딱 그려보세요 내 양이 아니까 내 말이 귀에 안 들어온다 자 죽은 사람은 살아나서가 아니고 무엇에서 오늘 또 하나님 성경 말씀을 전해보면 이거 안 믿은 사람들은 양이 아니까 귀에 안 들어온데 해답은 양이 아니구나 하고 딱 했어요 여러분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어와진 것보다 복이 없어요 내 양이 아님으로 이렇게 대답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양은요 유대인들이 거의 양을 많이 치는데 주인의 음성을 듣는답니다 큰 부자는 단독으로 큰 양 우리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약복동이 지키는데 일반 사람들은 양의 숫자가 한 5마리 10마리 있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를 공동우리가 있어요 동네에다가 그래서 전부 글이 다 떼어버려 공동우리가 그러면 표시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섞어졌는데 비슷한 양이 다 섞어졌어요 신기하게도 아침에 주인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면 목소리 내면 그 주인 알고 쪼르르르 온대요 그 양들이 안 섞어진대요 신기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너희 들을 끼는 자가 복이 또다 제가 세신자 딱에서 설 끝나고 면담을 하면서 오늘 설교가 귀에 들어왔습니까? 이거 물어봐요 여기에 생명이 있거든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옥토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자 말씀이 아 깨달아져요 뭔 말인가 의미를 알겠어요 그러면 양이예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 염소여요 염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라는가 우리가 어찌할 거 너희가 못 받게 주면 예수가 주와 그리수가 되셨느냐 우리가 어찌할 거 어찌할 거 어찌할 거가 생명이에요 아 우리가 잘못 살았네 큰일 났네 아 우리가 예수를 죽였네 우리가 어찌할 거 어찌할 거가 나오면 내 성령의 빛이 임하니까 아 내가 잘못 살았네 이 얘기예요 회개 아 자기가 죄가 있다고 잘못했다니까 회개하지 내가 잘 살고 잘 나가고 내가 못된 거 없는데 왜 내가 회개해 내가 지금 빗나간 인생이기 때문에 회개하잖아요 격길로 갔구나 회개는 세상길 끊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는 건데 회개 개하기 위해서 성령도 세례를 주시해요 그래서 회개하면 복을 받겠는데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아 영혼이 있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이 땅이 끝난 거 아니네 내 영혼을 쓰게 해야 되겠네 내가 믿음 가져야 되겠네 천국 갈 준비해야 되겠네 조용서 받아야 되겠네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네 전부 이제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 성경에서 아 이것이 기리오 진료 생명이 있구나 이게 영생이 있구나 이게 최고 보아구나 이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 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매일 있게 돼 있고 그래서 영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깨달아져요 깨달아져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양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고 또 전도라도 아무리 사장하고 말해도 절대 고집 부르고 안 오네 왜 그래요 하나님 저들이 왜 그래요 왜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서 못 깨달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우스 사장들의 만일 보금이 가려웠으면 망한 자들이 가려운 것이라 이상신이 믿지 않은데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 영광의 보금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원인이 뭐예요 이상 마귀가 마음을 혼미케 해갖고 혼동하게 만들고 안개 속으로 넣어버려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즉시 누가 와서 먹었어요 새들이 마귀가 쪼아먹어 길가가 마음이 단단해 굳어있어 별말이 안 한대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전해도 자기 고정관임 딱 들기 때문에 단단해 마음이 마치 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왔어요 마귀가 뺏어가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하 그러면 정말 전도위도 안 든 그 사람 그냥 화날 때는 딱 때려버려갖고 길이 시원하고 그런 화가 날 정도로 말 안 들고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뭘 말해줄까 그렇게 때려갖고 된다면 아하 그 사람이 불쌍하구나 그 사람이 안 든다고 못 깨닫는다고 어둠의 영이 붙잡혀서 그러네 어둠의 영이 붙잡힐지도 몰라 이 땅의 최고인 줄 알아 영적 눈이 감겨있어 소경한테 너 소경이냐고 뭐라면 속었어 나고 소경 누구 싶어 소경됐냐고 그 사람도 안 되는데 안 보이는데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전도해도 안 든 사람 그 사람 책임이냐고 아 하나님 우리한테 다시 책임 전가시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길이 뭐예요 그러니까 일상시 혼믿게 하고 그랬는데 네가 살려라 어떻게 살려요 네 책임이야 네가 기도해줘 기도해주면 어떤데요 네가 눈물로 기도하면 천사와 어둠의 영을 다 쫓아준단다 네가 눈물로 기도했냐 지금 대신자 해놓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머물을 쳤습니까 어둠의 영이 꽉 붙잡고 구렁이 꼭 똘똘 감겨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네가 안 했구만 기도해도 대충대충 넘어갔구만 1분도 안 오고 그냥 술술 넘어가고 있구만 그 사람은 금식으로 차려 해봤어 그래 놓고도 안 된다고 오 그러네 두 번째 그 사람 막 옥토로 만들어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뭘 옥토로 만들어요 여러분 흙이 습기가 있어야 옥토가 되거든요 단단한 것도 이 보슬보슬 비가 오면 풀어지고 그래서 그 마음밭이 단단하고 굳어지고 세상에 지키고 상하고 사기당하고 온통 그 마음이 찢겨갖고 있는데 길가, 돌바, 가시들긴데 어떻게 옥토로 어떻게 옥토로 바뀌어요? 네가 만들어 어떻게 하면 옥토로 만든대요? 네가 습기를 조래 눈물을 뿌려서 기도하면 성령의 단비가 들어가면 그 단단한 마음도 비를 맞으면 부슬부슬 흙이 풀어져서 좋은 땅이 된대요 사랑을 주면 걸음기가 들어간대요 사랑에 걸음기 주고 눈물로 기도해 주고 그 마음이 부슬부슬 녹아진대요 그 옥토로 만들어놓고 씨를 뿌려야지 병원 전도가 그 사람의 옥토가 좀 되는 경우가 있고 교도소가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에 갈아엎었거든요 어떤 택한 사람은 쟁기질 해보라고 가슴을 막 엎어보라고 힘들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 쟁기질 해야지 너는 뒤집어 엎어놔야지 그래 놓고 그것도 그래서 구원시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쨌든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 갈아엎어도 네가 사랑으로 쓰다듬주고 성결해 자 그래서 뭐예요 아가페 사랑만이 사랑만이 그 사람을 녹여준대요 성령의 빛이 임한대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의 담비가 오면 옥토가 되는데 성령 담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성령이 뭔지 알겠어요 근데 뭘 알아냐 내가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고 하늘의 맛을 알았으니까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 피의 사랑이 강권한 도다 그 피의 사랑이 나를 구원해서 나도 구원받을 자기가 있는데 예 나를 구원시키셨을까 예 나를 사랑했을까 나 같은 데가 뭐가 있는데 나 같은 데가 예수님이 그 중요한 사명을 나한테 부탁하셨네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그 중요한 일을 맡기셨네 그분이 나 같은 데가 뭐가 내가 구원시키고 나한테 일을 맡겼을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이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이 되면 나이가 뭐가 안 돼 나를 기대하십니까 내가 뭐가 안 돼 나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십니까 성령의 담비가 와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 눈물이 나와요 그게 내가 잘나서지 아니여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걸 선택해서 주셨으니 그 사랑이 감동해서 울고 기도하면서 가슴에 깨알아주고 눈물로 기도해 주고 사랑해 준 것에 그 단단한 마음이 녹아져요 응어리진 마음이 풀어져요 뭘로? 말로 율법으로 윤리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의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 사는 것하고 생명하고 같아요 사랑이 생명이고 빛이 생명이고 사랑이고 그것과 하면 살려줘요 살려준다니까요 생명이나 사랑이나 살려준 것 같은 의원이더라고요 내가 사랑해 주면 살아요 여러분 사랑받으면 살만 나고요 소망이 나고 내가 사랑받았으니 정말 내가 인생에 가치가 있고 살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고 나는 절대로 애 자살해 준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때 없으면 누군가 기대하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거 아니면 절대 안 죽어요 문제는 주님의 사랑인데 나를 사랑해 준 그 사랑의 앞에 녹아져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 그러는 사람도 그 사랑 앞에 억울해지는 게 다 녹아지는데 내 가슴이 뜨거운 사랑만 있으면 그 냉가슴도 깨알아주고 더듬아주고 그것이 뭐요 내가 희생 헌신해서 내가 찾아가주고 또 주고 내 물질 투자하고 기도해 주고 섬겨주고 아픈 것 쓰다듬어주고 계속 그렇게 사랑만이 그 어린 마음을 녹일 수 있다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데 바울의 유대하고 훌륭한 전조자가 됐는가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거기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 여름에 맞고 수없이 죽을 뻔했다는 거요 그러면서 광야의 위험 강도의 신의 위험 이방의 위험을 향하면서도 내가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전능하시지 하나님 천군 천사올택 해버리시지 바울이 그렇게 죽을 꿈이래서 매를 맞고 사십에 하나 가운매를 서른아홉 대만의 갈고리 세척을 다섯 번이나 맞이하고 온몸이 갈게 찢기기에 왜 사랑한 바울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주님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대요 그럴 수밖에 없대요 왜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 나도 갈게 찢겨 죽었잖아 이것이 사랑인데 내가 섬김에 헌신을 그 모습을 통해서 매맞고 나를 통해서 매맞고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알면 자기들이 그때 감동을 느낄 것이고 바울이 위대하고 훌륭한 것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이 부담이고 힘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너희로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저의 남은 권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받는 괴로움이 기뻤대요 해산의 고통을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아들이 나오는데 해산의 고통 없이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그것이 영적 법칙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뭐가 안 돼 우리를 기대하시고 이 일을 맡기시고 그러면서 이 사명 감당하라 감당하라 저는 때로는 하나님 제가 교육자의 때 그랬어요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내가 앉으면 일으키고 말씀에 불이 떨어지면 부근 될 건데 해피데이 전도 안 된다고 닫을 거 없어 교육자의 때 제가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런데 그래 그러면 너 이 빈자리에 채우고 싶은 욕심 때문에 전도냐 영혼 사랑해서 그냥 큰 교회 되고 싶어서 그러냐 너 성도들 훈련시켰어? 성도들이 보금의 열정에 뜨겁게 사명 감당해서 그래 네가 병고 잡고 너 혼자 수천 명 너 혼자 상급받고 성도들 다 죽어? 그리스의 군병을 만들었냐고 물어볼 거예요 바울이 디모델이 하나님께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할지 예수 앞에 명하느니 명령이다 아들인데 명령이라고 했더라고 지금 봐라 때리려 했더니 뭐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스의 권난받으며 전도인이라면 네 직무를 다 알아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순종밖에 없어요 우리가 베스메스 암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밀어내서 뺏겨버린 법괴를 짐승이 찾아왔어요 순종하면 짐승도 썼어요 오늘도 짐승도 소도 쓰시는데 내가 순종하면 주님이 안 쓰시겠나고요 베스메스 암소 법괴 찾아왔을 때에 완전히 그 새술에다가 그걸 완전히 번제로 태어들어 보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그 사명 감당했으면 전난 암소 송아지한테 보내줘야지 각을 떠서 태워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소유의 일생 보다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번제로 드렸다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주님이 이러다가 세대반이 돌마 죽은다면 보험에 주님 사랑 때문에 이렇게 했단다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순종할 때 다섯 달, 두 달 즉시 가서 즉시 간 사람은 일합니다 한 달 마자 개혈, 악한 종아 심판 받았더라고요 심판 오늘 또 성령이나 보금이나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현장에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하나의 아버지를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먼저 성령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이루죠 물론 그래요 주어도 가서 심도 안 해 내가 기뻐하는 행함으로 행함이 여기서 먼저 나오네 그 다음에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내가 보금의 현장에 주님 자랑하고 가는데 예수님이 외면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가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 때문에 맹맞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겠냐고요 오늘 우리는 복만 달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와서 정처 가서 복 받으라고요 성령이 그래서 예언해가지고 그런 예언해다 보니까 주식 투자하면 엉망한 거 벌어버리겠네 성령이 오신 것은 증의대로 왔어요 장사를 온 것도 아니에요 내가 증의되고 일을 하면 그러면 내가 물질도 준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 네가 나를 따라 순종만 해 그러면 어부가 되게 만들어 줄게 낚시꾼으로 이러려고 기분 좋으면 낚시하고 너희는 어부야 책이 우리 삶의 목적이 어부여요 영혼권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왜 안 되겠냐는 거야 왜 안 되겠냐 여러분 오늘 한 알의 미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왜 안 될까 왜 남편 전도가 안 될까요 왜 이웃사람 전도가 안 될까요 미랄로 안 죽으니까 할 말 다 하고 장마 남편한테 큰소리 다 쳐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땅속에 안 들어가고 스키차고 걸음전단께 자기가 자기가 드러내고 한 말 그대로 있고 너가 안 죽었구만 너도 왜 열매가 주위사람이 안 됐습니까 네가 미랄 안 됐잖아 네가 정말 죽었어 죽었냐고요 왜 남편이 주위사람들이 형제가 변화 안 됩니까 네가 안 죽어서 하나의 말씀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냐고 여러분 스태차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그 순간 아버지와 저들이 알지 뭐 용서해달라고 그 용서해 그 기도에 의해서 그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 보좌우편에 우측 서게 되고 그 놀라운 그 장면에 사우리란 청년이 바울로 바꿔진 사건은 그 순간에 바꿔졌어요 훌륭한 사도바울을 만든 스티바이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이 내가 정말 죽는 현장에 내가 죽는 자기를 부인한 것을 하고 싶은 말이지 말고 참고 견디면서 기도해 주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천사가 사자굴을 봤어요 내가 죽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도바울에서 가베누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죽음의 그 장소가 있으면 내가 정말 중요하게 죽으면 주님의 능력이 부정이 아니라 네가 안 죽으니까 일 못 한대요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만 생명이 흘러간다는데 네가 현장도 네가 무섭고 전독이 싫다고 바쁘고 내가 힘들고 피곤한데 언제 내가 누구 만나러 가 그래서 있는데 그래갖고 주님이 이룰 기회가 주님의 능력이 부정가 지금 오늘도 저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그 현장에 죽지 못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다 해먹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일할 수 없도록 막아버린 것이 누구라고요? 나 내 안에 그리스도 살려면 못 받게 죽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사자굴도 있고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권한? 권한당할 데 없어요 내가 전도회로 가야 핍박받고 뭘 시천대받지 을을 핍박받는 자가 제일 복이 있다고 여러분 팔복을 내가 연구하다 보니까 제일 팔당의 최후가 을을 핍박이다 제일 높은 단계예요 주님의 죽는 거예요 밀부가는 거기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죽거든요 주님이 심판 때문에 가거든요 주님 눈빛 딱 보고 행복하자고 있을까? 창피해가지고 눈도 못 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러운 거이죠 그냥 그분이 다 보시는데 왜 핑계가 많고 예유가 많은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못 하는 거죠 얼마나 이 좋은 시대에 내 인생에 첫자리가 주님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 있어요 그리고 사성원 거대 시간 다 뺏기고 그러면서 영혼을 구원하지 않다고 사다를 웃어요 마귀를 깨뜨려면 내가 사다부대 들어가기도 하고 홍의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내가 죽는 현장 속에서 거기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라 나 부인 안 하고 십자가 안 집니다 주님 따른대요 축복 형통일만 주래요 계속 주님하고 흔적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이 변질대목 저는 요즘에 목기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은사 능력을 참 좋아하고 꿈 환상도 좋아하고 그런 사람 좋아했는데 가만히 요즘에 어제 저녁에 뭘 듣겠냐 보니 현상을 따라가는 사람들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이 좋아하고 그런데 주님 십자가네요 말씀이네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십자가 앞에서 네가 녹아져 변하대 십자가 앞에서 울어 녹아져야지 말씀이었으니 심령이 바꿔져야지 또 회개해야지 거룩함이 어디서 이루어지냐고요 복만 따라가니까 주님의 마음 없어요 말씀 안 지켜요 그렇게 시바닥에요 자기만 왜 살아요 은사 능력 그래 못해갖고 그럼 못 하려고 네 자신이 안 변했잖아 안 죽었잖아 너희 위해서 살잖아 네 목숨을 위해서 살잖아 주님 위해서 이랬어 아무것도 없구만 아까 계기로는 중들아 주님 십자가에 다시 내려가게 하소서 말씀 앞에서 내가 녹아져야 되겠다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통의하고 이대로 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 죄송해서 정말 내 모습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고 좀 울어야 되거든요 애통을 막 우시라고 해요 정말 진짜 믿으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면서도 실제 내 삶 속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왜 변화가 없어요? 회개하니까 회개 안 해요 편해요 쉽게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마귀를 못 이기고 나를 못 이기고 그래서 제자가 안 나오고 그래서 마귀를 못 이기더라고요 주님 내가 먹기를 잘못했어요 십자가 복음을 다시 전하고 싶어요 정말 복음의 본질이 뭐고 그분 말씀 앞에서 녹아져야지 녹아져야지 제발 녹아져야지 반들반들 해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피 흘린 그 사랑을 받아놓고도 얼마나 그분 앞에 장사하고 사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능력 축복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더라고 복 받았지요? 잘 됐지요? 자랑하려고? 네가 죽지도 않으면서 네가 미랄드 옆에 사람 변화를 못 주면서 네가 희생 헌신의 사랑으로 섬겼으면 왜 그 사람 지옥 가냐고요 오늘 복음이 뭐인데 주님을 사랑한 것이 무엇인데 오늘 이 사랑의 음성 주님의 음성 듣고 성령의 인도만 이뤄드시길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반지소서 사마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신을 흔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최악의 어둠소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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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곳에 빛나소서 사랑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빛나소서 빛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빛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빛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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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우울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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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하소서 빛하소서 성명 하나님 빛이여 지금 이곳에 빛하소서 바람처럼 울처럼 성명이여 빛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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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람처럼 울음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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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빛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빛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빛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빛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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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고마호시여 사랑님이시여 book inside full time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빛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빛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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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빛이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울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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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하소서 바람처럼 울처럼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오 빛하소서 지금 이곳에 빛하소서 바람처럼 부르셔서 성령이오 빛하소서 성령이오 빛하소서 성령이오 빛하소서 빛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오 빛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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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비치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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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울음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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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우울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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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하소서 하나님 빛이여 지금 이곳에 빛하소서 바람처럼 울처럼 성령이여 빛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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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입하소서 성령이여 입하소서 입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입하소서 바람처럼 우울처럼 성령이여 입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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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입하소서